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후반전 인생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미 이제 은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젊은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소개하는 것은 이제 후반전 인생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살기 이전에 남이 가본 인생을 미리 알 수가 있으면 대비하고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kb 여러분들 경영연구소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조사를 했네요. 1월 3일부터 1월 27일까지 전국에 20에서 79세 남녀 산청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후생활에 대한 부분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최소로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251만 원 그런데 정작 준비할 수 있는 돈은 212만 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나왔고 여러분 통계치니까 개인 사정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노후의 기본적인 의식조 해결 비용은 최소 생활비는 월 251만인데 좀 썸썸일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걸 적정 생활비라고 부르네요.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 원이다. 그런데 이제 이 노후생활비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월 212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은 참 나이가 든 분들이 여력 이 일부 분들은 많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여유가 없죠. 가장 큰 요인은 젊으실 때 이런 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비용이 참 많이 드는 사회입니다. 그 부분이 아주 저는 크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이 바로 독립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부모들이 이것저것 좀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또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시니까 대개 이제 한 65세 정도에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대개 교수님들이 65세까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니까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10년 이상 빠른 평균 55세였다. 그리고 경제적 준비를 노후에 대비해 가지고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절반 52.5% 불현뜻 은퇴가 오지 않습니까 불현뜻 노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냥 불현뜻 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머리로 아는 것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통계조사니까 이런 노후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항상 하단에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사가 오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몇 분만 여러분들 글을 남겼는데 아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밀님 말씀이 노후 월 생활비 200만 원이면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단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거의 안 들죠. 일단 욕망이 많이 없어지니까 물건을 사려고 하거나 뭐 뭘 이렇게 소비하거나 또 심지어는 어디를 가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욕망이 젊은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현장에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밀님이 사회와 단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내는 생산적으로 잘 보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역시 필요한 것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본인이 열심히 이제 요즘에는 건강관련된 정보들도 많고 하니까 그다음에 본인 이제 의지가 있어야겠죠.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러면 건강에 큰 이상이 없기를 기다리기도 있겠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력운동도 꾸준히 하고 심폐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다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음식도 조절하고 체중도 조절하고 그렇게 음식도 조절하고 체중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근력운동도 꾸준히 하고 심폐기능도 여러분들 계속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제가 이제 경험하는 걸 보게 되면 봉운동을 여러분들 긴 봉을 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허리가 많이 어깨가 많이 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밀림은 kb금융지주의 경영연구소 못지않게 개인에게 중요한 조언을 하는 거죠. 노후생활비가 250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자기 집만 있으면 80만 원 있어도 생활이 가능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찬성이 서른 세 명이거든요. 돈을 거의 안 씁니다. 돈을.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거시경제 차원의 확대해보게 되면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인구 구성비에서 젊은 계층이 줄어들고 노년 계층이 늘어나게 되면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산님은 80이면 1인도 힘든데 2인은 더 힘듭니다. 이렇게 개인이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18, 12만 원이면 대단한 겁니다. 많다는 이야기죠. 노후생활비가 최소한 251만 원 이건 누가 통계낸 겁니까? 노후부부에게는 월 150만 원 가지고도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개인이 다른 의견을 가지는 거죠. 다만 공통점은 200만 원 정도 내외도 만만치 않은 액수고 그 정도가 되면 대부분 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 특히 오늘 노후에 월생활비 200이면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나이가 들수록 사회와 단절이 되는데 소비가 줄게 되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노력이지 않습니까? 건조운동을 하는 것도 노력이고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노력이고 음식을 잘 조절하는 것도 노력이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노력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노력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어려움도 좀 당했지만 역사적으로 참 고마운 일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때 시행착오를 참 줄이고 여러분들 갈 수 있던 것은 일본이 포기하는 산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일본을 쫓아가면서. 일본이 지금 고령사회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아주 특별한 그런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침체에 들어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거의 반면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거든요.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고령자들이 이게 이제 미래시에서 이런들 올린 보고서인데 일본 고령자들이 후회하는 1순위 뭘 후회할까?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을 상돌해서 일본의 생활 전문지인 펜이 조사한 걸 보면 1위는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공부하지 않고 투자했다가 실패한 건 투자 관련된 게 맞네요. 2위는 인생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 3위는 운동 등으로 건강을 챙기지 않은 것. 우리도 다 여러분들 한 50대 정도 접어드신 분들 같으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네요.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공부하지 않고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 2위는 인생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 3위는 운동 등 건강을 챙기지 않은 것.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역 시절에 재무적인 노후 준비를 제재로 하자는 것을 가장 후회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병호 tv에서도 이제 이렇게 방송해가면서 자주 이렇게 경제 문제를 좀 다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텀텀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 어제 아주 유명한 조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지금처럼 강세장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택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일만 하면 연금이 알아서 쌓이고 그 돈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지금처럼 투자에 대한 정보가 넘쳐난 시대는 아니었던 게 분명하지만 투자로 노후 자산을 더 많이 키워놓았어야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해볼 걸 그랬는데 답변을 헌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읽었던 아주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정권회사 중에 하나가 찰스스왑이라는 회사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여러분들 찰스스스왑의 온라인판을 보니까 잡지에 찰스스왑의 따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적던데 은퇴를 하게 됐더라고요. 은퇴를 했는데 은퇴 인터뷰를 실었는데 아주 인상적이 있어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18세 때부터 일을 했고 정규직은 23세인가 제 기억에 일을 시작하는데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은퇴연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IRA라고 1년에 한 6천 불 정도를 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불러 가지고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펀드 가운데 두 개 정도를 선택해 가지고 그냥 큰 고민 없이 장기 적립식으로 은퇴자금을 모아라. 아주 부잣집 딸님인데 그게 이제 주요해 가지고 자기가 은퇴할 때 상당한 액수의 자산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었다. 이 뜨금은요. 아주 귀한 조언인 거죠. 이제 성실하게 일만 하면 연금이 알아 쌓이고 그 돈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실수였습니다. 투자로 노후 자산을 더 많이 키워 놓아서 해야 될 건데 그런데 이제 한국은 투자가 대개 지금까지는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부동산 위주로 투자를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펀드 시장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성장성이 지역적으로 높은 그런 지역에 펀드를 구입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정원 원장이 경질이 된 겁니다. 이 국정원 원장은 이제 아주 독특한 이적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김규원신 가시는 분이에요. 서울대 치과대학을 나와서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이제 조직장악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공적 기관 가운데서 선거 부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기관이 유일하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국정원입니다. 얼마 전에 이름 10월 10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승거인 10월 11일 하루 전인 10월 10일 날 국정원이 4% 조사 대상 가운데 4% 부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부정 문제를 다뤄온 사람들은 바로 국정원 감사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장비는 일반 인터넷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해킹의 무방비 상태였다. 그것이 국정원 감사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체 외부의 인터넷망을 통해 가지고 선관위의 전산장비에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두 번째 이런 국정원 감사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외부 침입을 통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위조 변조 조작할 수 있다. 이것이 국정원 감사의 여러분들 아주 중심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정원 감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전산장비를 외부에서 여러분들 침입해 가지고 선거 결과를 위조 변조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봤는가를 국정원 감사가 낱낱이 파헤쳐버린 겁니다. 국정원 감사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두 번 세 번 중복 투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체계 여러분들 변호는 내부조력자의 도움이 있으면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이 맞을 수가 있다. 내부조력자가 아니고 내부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여러분들 압량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바꿔온 거죠. 국정원 감사는 어마어마한 이런 내용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신문들이 국정원 원장의 갑작스러운 경지를 조직장악능력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에서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는가 하니까 내부에서 여러분들 정보를 유출해야 한 다음에 그것을 언론들이 받아쓰게 해 가지고 언론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면서 여러분들 기관장을 교체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020년도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을 때 공천관리위원회 내부에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정보를 바깥으로 유출해 가지고 그 바깥 세력들이 그걸 가지고 언론에 유포를 해 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그냥 공천관리위원이 뭐죠 법에 따라서 정한 모든 것을 다 뒤집어버리고 거기에 이런 박형준 씨가 가장 큰 젓가락을 지금 부산시장하는 박형준 씨가 가장 큰 젓가락한 거 아닙니까 그게 뒤집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국정원의 이 문제 이 문제를 순수하게 안 보는 겁니다. 인사자범 국정원 김규원 원장 정격 경제를 누군가 뭡니까 안에서 정보를 흘려 가지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럼 이렇게 큰 사건을 누가 만들었겠느냐 가장 여러분 대한민국의 큰 세력은 선거부정 카르텔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이야기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심하게 여러분들 의심하는 겁니다. 국정원이 이번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선관위 감사 내용을 통해서 다 밝힌 겁니다. 샘플 가운데 딱 4%만 여러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밝혀낸 겁니다.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가짜 사전투표소를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고 중복투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선거결과 얼마든지 위조 변조할 수 있다. 그게 이런 국정원 조사의 핵심인 겁니다. 김규원 원장이 진짜 인사자범 때문에 나갔겠냐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전부를 다 갈아버린 겁니다. 1차장 2차장도 다 후임자도 없이 다 갈아치운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 이야기. 의심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선의보 여러분들 기사 말미에 김 원장 측에서는 지난 정권 시절 비리 의혹 등이 뒤늦게 불거져 감찰을 받게 된 이들이 김규원 원장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딱 한 줄 쓴 겁니다. 그냥 덮이겠죠. 왜? 이 일을 잃음 자행한 사람들이 언론도 다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그냥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금붕어 신체인 겁니다. 딱 보여주는 것만 봐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정원의 선관이 감사라는 것은 엄청난 메가톤급 핵폭탄인 겁니다. 그거를 김규원 원장 정도니까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제거가 됐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 조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hks님이 댓글 노출을 막고 있는데 댓글만 노출하는 것뿐만 아니고 실시간 중계도 노출하고 구독자 수 빼고 여러분 그다음에 공병호 tv 콘텐츠 못 보게 하고 선거 관련 콘텐츠 일단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통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윤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가 1차당 2차당부터 전부를 다 교체한 겁니다. 김 원장 측에서는 지난 정권 시절 비리 의혹 등이 뒤넓게 불거져 감찰을 받게 된 일이 김 원장을 흔드는 것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민경욱 전 대표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김규원 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밑에 김정선이란 분이 뭐를 핵척한 범죄 집단들이 김규원 국정원장을 몰아내리고 업무가 난무하더니 결국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그러나 후임 인사들은 부정선거 거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정직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해서 밀어낼 수 있는 겁니다. 특정인이 자신들의 이익에 크게 반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때는 내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정보를 만드는 겁니다. 그 정보 사실 여부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 정보를 만들어서 언론이 뭡니까 정복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인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대한민국의 다른 세력이 없습니다. 북한 빼고 여러분 이 세력은 뭡니까 선거 부정 세력들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 정말 나라가 참 후임 인지 않게 그거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다루지 말고 딴 거 해라는 겁니다. 또 다루면 또 우리가 너걸 제거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말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 가지고 좀 상시하게 안 다루졌는데 이 문제를 오늘 조금 더 다루고 어제 다뤘지만 2024년 총선 문제를 여러분들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지금 1만 7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2024년 총선에 사전투표 공정성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시중에 우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98%가 나온 겁니다. 98%가 사전투표 공정성 문제를 고민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일이든 가족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간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분의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공통점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는 8번 여런들 부정선거는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낙선시켜야 될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보에 더해주는 조작값 방식을 사용했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새로운 조작기술을 도입한 겁니다. 통합선거인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 격차 사이에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밀어넣어주는 신종 사전투표 조작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4.9% 7.49% 이런들 뻥치기를 해가지고 3만 7453표의 유령 사전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진교훈 사전투표에다 더해준 겁니다. 구체적으로 진교훈의 거소투표 득표수와 20개 강서구 내 동 진교훈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다 더해준 겁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의 핵심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공박사가 너무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집요하게 다룬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홉 번째 부정선거가 계속 진행된 겁니다. 3구 대통령선거 이런들 부정선거를 침묵했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에 부정선거를 하고 6월 1일 지방선거에 부정선거를 침묵했기 때문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부정하고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에 침묵했기 때문에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해결된 게 없다는 이야기는 그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 총선에서 100% 부정선거가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왜 윤석열이 입을 다물고 김기현이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선거 부정 세력들은 한 번만 여러분들 선거 사기를 치르게 되면 대한민국을 삼킬 수가 있는데 장기 집권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그거를 일반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 부정은 득표수 숫자를 조작한 겁니다. 숫자를 전국 차원에 조작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돌려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규칙을 써야 됩니다. 누구 안께서 몇 표를 훔치고 누구 안께서 몇 표를 더하는 그런 규칙을 프로그램 해가지고 돌린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선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규칙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가 있으면 조작하기 이전 상태에 진짜 후보별 득표수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다 보건내지 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다 재현할 수 있으면 뭐가 가능하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그대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한번 설정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에서 전국 평균으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의 조작을 안 했으면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사이에 전국의 의석이 어떻게 결정됐겠느냐 그거를 제야 전문가가 다 이런 분석해가지고 밝힌 거 아닙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에서 125석 미래통합당이 127석을 받은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겁니다. 125석에서 127석입니다. 더불당이 패배한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입니다. 4.15 총선 전국 평균 사전투표자 수 25% 득표수 증감.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하에서 국힘당 82석 지득. 127석을 국민의 힘이 받아야 되는 것을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12.5%를 빼앗고 12.5%를 더불당에게 더해줘가지고 25%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100명이면 25명분을 여러분 뭡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이 127석을 차지해야 될 것을 87석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87석으로.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에 미래통합당이 127석 더불어민주당이 125석을 차지해야 될 선거를 여러분들 완전히 뭡니까 그냥 166석 정도로 더불당이 차지하는 선거로 바꾸어가지고 지금 여의도의 여러분들 국회의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수정한 상태에서 더불당이 125석 통합당이 127석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모두가 여러분들 득표수를 규칙을 가지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규칙만 찾아낼 수 있으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선관위가 하지 않았으면 미래통합당이 127석 더불당이 125석을 얻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선명하게 뭡니까 어디에 그게 각인이 됩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에 남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는 조작된 숫자거든요. 조작된 숫자에 있으면 여러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조작을 그럼 2024년도 총선 결과가 어떻겠느냐 이게 다 여러분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규칙을 그 사람들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규칙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2024년도 4.15 총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다수를 329만 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국의 모든 선거부에서 뭡니까 뿌리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약 329만 표의 가짜 사전투표소 투입이 가능한 경우 더블당은 194석 국힘은 50석으로 대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모두 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5%를 조작하더라도 220만 표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7.5%를 조작하면 329만 표입니다. 5%만 여러분 조작하더라도 탄핵 저지선이나 개헌 저지선 다 여러분들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어제 말씀드렸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들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쁘시더라도 오늘 이 내용을 한 번 더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작이 없으면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힘이 압승합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개똥이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공천을 아무나 해도 됩니다. 사전투표 조작만 막을 수가 있으면 더불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의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4월 총선까지는 선거방송을 7방송에서도 계속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으면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으면 국민의 힘이 압승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조갑제나 정규제처럼 통밥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의 모든 여러분들 선거는 공직선거는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고 득표수 조작을 전국적으로 단행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사용한 것이고 그 규칙은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공장을 뜻합니다. 그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보고 선관위 여러분들 부정선거 세력들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나는 봅니다. 그냥 발표하고 그냥 땡땡이 하면 돼지 개들은 다 입을 쳐다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쳤던 것은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조작된 내용이 숫자에 그대로 담긴다는 것 부분들이 놓친 겁니다. 숫자를 여러분들 분석하는데 협격한 여러분들 힘을 대준 사람이 제야 전문가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30년 베테랑의 이름들 프로그래머가 선관위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러면 어떻게 득표수를 조작했는지를 다 찾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선거도 이름들 파악할 수 있지만 2024년 총선 결과도 전망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수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거 조작용 pc에다가 프로그램을 심어 가지고 조작값을 세팅해 가지고 뭡니까 지역 여러분들 개표소에서 올라오는 모든 투표소를 조작용 pc를 통과하면서 뭡니까 모두 다 숫자가 바뀌도록 그렇게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 왔고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조작용 pc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수개표를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별 특별수를 그냥 전송하게 되면 그 사이에 다 낙가체가 여러분 다 숫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국정원 김규원 원장이 했던 가장 첫 번째입니다. 선거 결과를 얼마든지 뭡니까 변조할 수 있다는 것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의 1번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작 안 하면 무조건 국힘이 이깁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 공개를 하겠지만 이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2024년 총선 전망 사전투표 조작과 정상투표를 분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죠. 2020년도 총선에서는 조작값 25%를 썼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25%를 조작을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더불당이 166석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석은 무소속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국힘이 87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작값 25%를 선거구마다 다 찾아냈기 때문에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후보별 진짜 득표수를 복원해보게 되면 더불당이 125석 국민의힘이 127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전국 차원에서 평균적으로 사전투표자 수의 25%를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당이 125석을 받은 것을 166석으로 만들어주고 국민의힘이 127석을 받은 것을 87석으로 줄여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는 그냥 선거범죄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은 전임 사무총장들과 마찬가지로 범죄집단의 수개이자 괴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왜 여러분 이것을 밝힐 수가 있느냐.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조작했냐.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후보벨 득표수를 선관위 이름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한 겁니다. 따라서 이름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벨 득표수 중앙선거관리비원회 홈페이지에 이름들 올라있는 후보벨 득표수를 그냥 분석하면 선거 사기 세력들이 득표수 조작에 활용한 규칙 프로그램을 그대로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으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밑에 정상투표 조작되지 않는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127석 대 125수로 이긴 선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상당히 눈치를 봤습니다. 대개 전국 평균으로 조작값이 5% 100장당 5장을 훔쳤고 서울시만 여러분들 15% 100장당 15장을 훔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아주 눈치를 본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입니다. 조작값은 불과 6.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방선거 기준으로 조작했을 경우에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 겠냐 192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더블당이 57석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이 이야기하게 되면 지방선거는 조작을 아주 작게 했습니다. 조작을 작게 했기 때문에 국힘이 압성을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더블당은 조작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2024년 총선에는 목숨을 걸 겁니다. 딱 한 번만 조작하게 되면 이재명도 살릴 수 있고 딱 한 번만 조작하면 대한민국 전부를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장기 집권체제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는 탄핵은 물론이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에서 사전투표 조작만 막으면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이 압성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인유한이가 뭡니까 그냥 곤보를 여러분들 임명하든 째보를 임명하든 뭡니까 무슨 뭐죠 바보를 임명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국힘은 사전투표 조작만 막을 수가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못 막으면 그냥 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전투표를 막지 못하면 그냥 대패하는 것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겁니다. 2024년 총선 시나리오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거기서 확보된 위조된 여러분들 사전투표 다수로 전부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넣어주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7.5%의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하게 되면 더블당은 194석 지역구 국힘당은 50석입니다. 사전투표를 5% 여러분들 올리게 되면 전국에 조작할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자 수는 220만 표입니다. 더블당이 183석 국힘이 61석입니다. 여기다 비례대표 한 20석을 좀 더 하게 되면 그냥 그걸로 그냥 윤대통령 탄핵 개은 여러분 가능 모든 게 다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할 겁니다. 한 번만 도덕질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를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더블당의 부정선거 기획단장 같으면 그냥 눈 감고 뭡니까 한 8.5% 정도 조작할 겁니다. 그러면 압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밑에 2020년 총선의 사전투표자 수준으로 25% 조작했는데 이거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신종 사기수법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전투표율을 6.7% 정도 뻥튀기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만 막으면 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막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총선에서 현행 선거 제도로 통합선거인 명부를 사용하고 수개표 안 하고 이렇게 가면 그냥 이런 대표하는 겁니다. 그냥 눈 뜨고 앉아서 당하는 겁니다. 눈 뜨고. 이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할 겁니다. 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역대 사상 최고치인 35분을 조작해도 모두가 다 입을 당합니다. 김기현이 입을 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입을 당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은 다 입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한 겁니다. 그냥 조작해 가지고 완전히 이번에 그냥 대한민국을 그냥 완전히 먹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한 겁니다. 앞으로 추후에 여러분 여기에서 2020년도에 국힘이 127석을 차지한 거 그다음에 2022년도 지방선거 기준으로 192석을 여러분들 국회의원 차지하는 거를 여러분들 상시한 내용을 조금 더 진행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너무나 중요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참 나라가 이렇게 넘어가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막는 데 힘을 좀 더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총선 2024년 총선은 있죠. 100% 조작합니다. 그거는 9번 조작했는데 10번째 안 한다. 정신나간 놈이 여러분 10번째 안 하겠죠. 조작합니다. 조작하면 국힘이 대피하고 국민들을 멈춰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정권을 되찾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거를 제약회의님이 여러분들 자료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종 사기 수법하고 구조작 수법을 잘 구분해놨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번에 도입하게 된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은 어마어마하게 위력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들 이번에 사용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몇 번 강조했지만 그냥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집계 과정에서는 조작 서브용 pc를 통과하면 모든 여러분들 뭐죠 현장에서 송출한 후보별 특별수가 다 바뀌어가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바뀌어가 어떻게 바뀌어 들어가는 것도 다 여러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여러분 만 표를 넣으면 만 2천 표가 되는 겁니다. 조작값에 따라서 만 표를 넣는데 만 3천 표도 되는 겁니다. 조작되는 합계 pc 이 pc를 통과하는 순간 다 숫자가 바뀌어서 여러분들 입력이 되는 겁니다. 숫자를 바꿔서 여러분 입력하는데 무슨 방법을 가지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 감사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규원 여러분들 국정원장이 1차장 2차장 함께 전부가 다 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론들은 모두가 다 무슨 인사 잡음이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그냥 장난을 쳤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이 경남 통영인데 경남 통영은 여러분들 지방선거에서 기초위원선거도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이아 케이 님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이게 경상남도 통영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4년 지방선거하고 2016년 총선의 정당투표입니다. 이 조작되지 않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가 조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지방선거는 차익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일단 여러분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평균값이 5차 범위인 0에서 3% 이내에 들어있습니다. 무속속 보시기 바랍니다. 2.5%입니다. 불러서. 일부 구간에 좀 큰 수치가 나오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그냥 자연수입니다. 좌우대칭구조가 아닙니다. 만든 숫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2016년 총선의 정당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값이 차익값 평균값이 1.5% 마이너스 6.4%입니다. 물론 좀 큰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죠?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이 선거는 조작되지 않는 선거가 어떻게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우리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공개하는 것은 모두가 다 조작된 선거들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남 통영시의 2017년 대선 2019년 보궐선거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일단 이 그래프를 딱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 좌우대칭입니다. 좌우대칭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표를 훔쳐가지고 한쪽에 더해준 겁니다. 여러분 차익값의 평균값이 더블당의 9.8%입니다. 이게 경남 통영시는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더블당이 플러스 9.8%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자유항땡이 마이너스 10.4%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100% 조작입니다. 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특별수로 과연 조사를 하게 되면 조작값이 금시의 여러분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얼추 한 20% 정도 조작했을 거로 봅니다. 다음이 2019년 경남 통영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이것도 어김없이 조작을 한 겁니다. 도저히 더블업유당이 당선될 수 없는 데가 여러분들 경남 통영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2021년도 4월 7일 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하고 오거돈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사건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도저히 박연승 씨나 이런 사람이 당선될 수 없는 선거입니다. 그래도 뭡니까 오지게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오세훈과 박영수의 여러분들 박영순의 득표수격자를 줄여놓은 거죠.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경남 통영 도저히 여러분들 당선될 수 없는 지역인데도 자유한국당의 표를 훔쳐가지고 더블당에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차익값이 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북미 싱가포르 여름 정상회담을 기획해가지고 완전히 조작을 하기엔 좋은 그런 토대를 만들어놓고 시작한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방권력을 다 장악하는 겁니다. 이 선거에서 서울시의 여름 25개 구청장 가운데 24개를 더블당이 차지하고 24자리 가운데 여름 21자리를 호남권 인사들한테 다 배분한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그냥 계급이 새로 탄생하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해먹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데 중국 공상당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뭡니까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들어가겠죠 중국 공상당에. 그렇게 여러분 나라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냥 불을 보도 뻔한 겁니다. 나라 가는 꼬라리가. 세상에 여러분들이 25개의 서울구청장 자리에서 24개를 도독질해가지고 24자리 가면 21자리를 호남권 여름 출신 호남 출신들 호남 출신들 가운데서 뭡니까 처갓집이 호남집인 사람에 한두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이 아니면 출세를 할 수는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해가지고 해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2개의 선거가 남았습니다. 이 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거는 뭐가 좀 잘못됐겠네 0.9가. 이거는 잘못된 평균치입니다. 7.7% 어마어마하게 큰 거네 더불어민주당 4.3 5.4 조금 적게 조작을 했지만 좌우대칭구조죠. 경남 통영시는 그냥 전국의 대표 사례입니다. 모든 선거를 다 여러분 훔친 겁니다. 여기 경남 통영시 외에 장원시 무슨 뭐죠 영주시 무슨 뭐 대전시 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선거를 제외하고 2014년 지방선거하고 2016년 여러분들 경남 통영 비례대표 선거를 제외하고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9번 선거를 그동안 여러분들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다 조작을 했는데 2024년 총선에 조작을 안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는 마지막 한 번만 조작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전부 다 접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4년 총선만염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이 200석을 넘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법을 다 만들 수 있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고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일전입니다. 마지막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의 김규원 원장 여러분들 1차장 2차장와 함께 물러나는 것을 나는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국정원은 역사상 어느 공적기관도 할 수 없던 위협을 달성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관위에 대한 4% 표본 가운데 4%를 조사해가지고 세 가지를 찾아낸 겁니다. 일반 인터넷망으로서 얼마든지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와 서버에 침입할 수 있다. 선거결관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전산 사전투표처럼 사전투표사 명부가 없는 경우는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짜 사전투표사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 국정원이 공식 감사를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국정원이 이런 마음 먹고 달라들어 선관위를 하면 어느 놈이 도덕질했는가 다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 국정원장을 그냥 두겠습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도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그것을 과장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정말 어렵고 위험한 순간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제 한 세 달 네 달 정도 남은 겁니다. 12월 1월 2월 3일 달 안에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선이나 사전투표 폐지가 없이 여러분들 2002년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는 그냥 0.001%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그냥 더블당이 압도적인 1등을 할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은 당연한 겁니다. 탄핵하고 대선 실체가 되면 당연히 조작할 거니까 더블당 후보들이 당선되겠죠. 그리고 그걸로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끝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선거일 날 그냥 나가서 그냥 덜덜이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권은 굉장히 폭압적인 정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대들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민족 5천년에 이름던 노예의 역사 속에서 한 80년 정도 참정권을 확류하는 자유인의 역사가 한민족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그것을 결국은 더블당 내에 있는 586 운동권 출신으로 중심해 가지고 선거를 장악하는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를 그냥 귀에 흘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식들 문제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안 하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더블당이 있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중심에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있는 겁니다. 더블당의 주문을 받아 가지고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블당이 원하는 대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뭡니까? 선거 결과를 만들어 온 것이 지금까지 9번인가. 이제 10번째를 목전에 두고 있고 그 10번째는 기존의 9번 선거와 비교할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종원을 구하는 사건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조회사뿐만 이제 차롁으로 LoveRP 스토리아와 수아